안녕하세요. 써스윗입니다. 나비야, 나비야, 이리 날아오너라 뿅뿅이로 알록달록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. 오피피 봉투에 그림을 그려주세요. 동그라미, 세모, 네모 등 다양한 모양을 그려보아요. 오피피 봉투에 뿅뿅이를 넣어줄 거예요. 잠깐, 뿅뿅이를 그냥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? 첫 번째, 색깔 찾기 놀이 연두색은 어디 있나 여기 색깔을 찾아보아요. 두 번째, 색깔 패턴 놀이 노란색, 하얀색, 어 빨간색, 파란색 순서대로 색깔을 넣어보아요. 세 번째, 가위바위보 놀이 가위바위보, 예, 이겼다! 이긴 친구가 뿅뿅이를 넣어주세요. 옥피피 봉투를 리본 모양으로 만든 뒤 빵끈으로 묶어주세요. 짠짠! 알록달록 나비가 되었어요. 뿅뿅이 대신 빨대에 수수깡, 단추를 넣어도 좋아요. 셀룩판지를 넣은 나비를 창문에 붙여놓으면 정말 예쁘답니다. 알록달록 나비 만들기 완성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부탁드립니다. 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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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